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네 뭐 할 거 없나 다들 한 번쯤 해봤다는 달고나 커피 에이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는 배그게임도 해보고 아 죽었잖아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시죠?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주방 세제 스마트폰 그리고 세면대 일단 준비된 세면대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세면대의 10분의 1 정도만 물을 채웁니다 손바닥에 주방 세제를 10번 정도만 펌핑해주고 물을 살짝 묻혀서 거품을 내줍니다 더 큰 거품이 날 수 있게 물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갈고리 형태로 해주면 거품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이제 거품이 뭉게뭉게 잘 올라왔다면 불을 끄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합니다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실행합니다 카메라에 있는 플래시를 켜주고 카메라의 노출을 최대한 낮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하면 진짜 별 같죠? 예! 좋은 건 다시 봐야죠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진짜 별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죠 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들에게 자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